인천교통공사가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창립 이래 인천시민의 편리한 발이 되어준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와 육상교통, 종합터미널, 교통연수원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며 전국 최초로 종합교통운영기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인천교통공사가 기념식과 함께 새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사는 시민 행복을 높이고 시민참여와 사회적 책임 강화, 자립경영 기반 조성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자세로 혁신을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지난 20년의 생돌을 바탕으로 청단기술력과 노후화물을 확보해서 세계 속의 인천교통공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하며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중심의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시민의 교통망 구축과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서 우행지에 대한 교통수업이 될 때 모든 문제들, 등재, 복지, 문화, 교류, 호령관, 이런 문제를 다 이루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고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임현실화,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손실분담이 커지고 있는 무임수송비용 정부지원 등입니다. 교통공사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김성현 전 김성현 전 감사합니다.